먼저 워싱턴 전과 관련 소식입니다. 연방의회 연단에선 베냐민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대신 전쟁을 외쳤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수십여 명의 미국 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보이콧으로 또 거리 밖에서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로 네타냐오 총리를 비판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가자지구 전쟁 휴전은 보다 더 멀어진 듯 보여집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네타냐오 총리는 어제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하마스에 대한 적의를 분명히 분출했습니다. 네타냐오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은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닌 문명과 야만의 충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사 하마스의 군사 능력과 가자지구 통치를 소멸시키고 모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이며 우리는 그 이하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오 총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라며 끊임없는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유명 발언을 따라 도구를 더 빨리 준다면 우리가 이름보다 빨리 끝낼 것이라며 신속한 무기 운송도 촉구했습니다. 일단 조바린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모든 일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맹비난으로 맞섰는데요. 네타냐오 총리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변형해 강간범과 살인자들 편에 서 있다며 이란의 유용한 바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국제영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혐의로 자신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어제 연방위원회 연설에 연방위원회 온도차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뉴우타임스는 네타냐오 총리 연설에 박수같이 쏟아졌다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박수를 쳤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정책을 두고 갑론 을박을 벌여왔던 민주당에서는 어제 연설 보이콧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LP통신에 따르면 60여 명 이상의 민주당원들이 네타냐오의 연설을 보이콧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이리스 부통령 역시 선거 관련 일정과 겹친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위원회 밭 거리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타냐오 총리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수천여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 밖에서 휴전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CBS 방송은 네타냐오 총리가 묵는 워싱턴 워너게이트 호텔의 한 칠팔레스타인 단체가 구더기와 귀뚜라미 등 온갖 벌레들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네타냐오 총리의 강경 발언에 휴전 협상은 이제 다시금 좌절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측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오 총리의 연설은 순전한 거짓말이라며 그는 전쟁을 끝내고 합의에 이르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킨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분노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매체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오가 의회에서 인질 협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있다며 인질 섭방과 휴전 촉구 시위가 잇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주목됐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나흘 만에 대국민 연설을 한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직을 존중하지만 나의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세 세대의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페 백악관 진무실인 오버오피스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24년 올해 대선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는 그 어떤 직함보다 중요하며 이를 구하는 데 개인적 야망인 이번 재선을 포함해 그 무엇도 방해물이 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자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직권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작심하고 겨냥한 듯 왕과 독재자가 국민을 통치하지 않으며 미국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후보 사태가 고령 논란에 떠밀린 것이 아닌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그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질을 꼬집은 것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대권 후보인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으며 터프하고 유능하다며 그녀는 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파트너였고 우리나라 미국을 위한 리더였다고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달려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인기 동안의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을 위해 생활비용을 계속해서 낮출 것이며 미국 경제, 우리의 경제를 계속 성장시킬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종식과 인질기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등 자신들이 취재해 나왔던 외교 정책도 인기 말까지 위로 붙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고아당 쪽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조카에게 장애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 프레드 C. 트럼프는 다음 주 출간할 저서 All in the Family를 이용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프레드 트럼프는 저서에서 나는 삼촌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중증 장애인 가족의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 아프다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을 봐왔다며 하지만 삼촌은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과 치료 비용을 고려할 때 그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프레드 트럼프는 1981년 알코올 중도로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프레드 전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99년 퇴원한 프레드의 아들은 생후 3개월 만에 직접 장애가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레드는 장애의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돈이 부족해지자 긍정적인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대상하며 삼촌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내뱉었다며 그는 내게 네 아들을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치료를 하느냐며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플로리다 주로 이사를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꽤 가까운 사이였지만 해당 사건 이후 멀어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에 스티븐 청은 완전히 조작된 최고 수준의 가짜뉴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절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 관련 소식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공화당 트럼프와 초접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스 효과가 반짝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에 이어 결국 오는 9월 TV토론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집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지만 로이터 통신과 입소수가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헤르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42%로 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또한 하루 뒤에 나온 CNN 방송 여론조사를 보면 헤르스 부통령은 지지율 46%를 기록해 트럼프 49% 3%포인트 차로 추격했는데요. 일단 이번 CNN 방송 조사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르스 부통령은 18세 이상 34살 사이 젊은층과 흑인들, 여성 등 이러한 그룹에서 바이징 대통령보다 약 4-8%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교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퇴속되면서 지지율 거품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백인들 여성이나 또 6개 주 경합주에서는 헤르스 말 변화주침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는 보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헤르스와 트럼프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노스크라나주 샬롯 유세 현장에서 가짜 뉴스가 헤르스 부통령을 미국의 구세주인 듯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헤르스 부통령을 향해 나라를 파괴할 극단주의적 좌파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등 원색적인 공격까지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헤르스 부통령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흑인 여대생들 행사에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면 역사를 만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시기상으로는 오는 9월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 바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를 부른 TV 대선 토론이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바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10일 ABC 방송 주간으로 제2차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의 주최방송사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자 보수 방송인 팍스 뉴스는 헤르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각각 9월 17일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9월 18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마금 재판의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배심한 편결대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률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날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시장 예상대로 한다면 오는 9월 기준금리가 내려지면 여당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대선까지 10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엔 재벌과 집안 싸움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이죠. 루포트 머독이 자신이 만든 미디어 제국의 그 미래를 놓고 3명의 자녀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93살 93세 고령인 머독의 이번 법적 다툼은 최후의 싸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93살인 머독은 지난해 말 후계자이자 53살의 장남 라클런이 미디어 그룹을 전담할 수 있도록 가족 신탁 조건을 바꾼 탓에 다른 3자녀에게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회사 의사 결정에 4자녀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머독이 장남 라클런을 공식 후계자로 지정했지만 형제들의 발언권도 보장했던 것입니다. 5번 결혼한 머독의 6자녀 가운데 첫번째 결혼에서 얻은 큰딸 60대 프루더스 두번째 결혼 중 태어난 딸 엘리자베스와 또 두 아들 라클런과 제임스가 의결권을 가졌습니다. 세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두 딸 그레이스와 클로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가족 신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아버지의 변심에 제임스와 엘리자베스 프루더스 등 나머지 3자녀는 아버지의 막기 위해 뭉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남 라클런은 일단 아버지 편에 섰다고 하는데요. 영업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을 있는 미디어 기업 중 한 곳의 미래가 걸린 이번 재판 이제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호주 출신의 머독은 팍스 뉴스와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포스트 등 미국 내 언론들은 물론이고 영국 호주의 주요 신문과 TV방송을 건너린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일단 93살 고령인 머독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번 법적 다툼은 이제 최후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내다봤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부상하는 동안 머독과 장남 라클런은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팍스 뉴스를 보다 더 보수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긴밀하게 발맞춰 왔으며 나머지 세사녀들을 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